이번주 시장 이렇게 대응하라 영상 1부입니다. 2부는 제가 선물 시장을 좀 보고 저녁때 올려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실적 캘린더 보이시죠? 내일 월요일은 프리장부터 와 후끈하네요. 캐러필라 이 티커가 고양이입니다. 캣트, 캣트에 나온 이 후드티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저 지금 입고 있는데 그 다음 맥도날드, 그 다음에 온 세미컨댁터, 타이슨푸드 아 느낌 딱딱오죠? 애프터에는 팔란티어, 그 다음에 체크 자 수요일 같은 경우도 일라일리, 스포티파이, 헐츠, 비피 애프터는 스냅, 포드, 치폴레, 엘프, 폴티넷, 암젠 수요일 같은 경우 프리장, 알리바바, 우버, CBS, 로블록스, 힐튼 일단은 거래위는 별로 없죠. 애프터는 페이팔, 디즈니, 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암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어닝위스퍼의 실적 캘린더는 상장된 지 얼마 되고 안 됐고 시가총액이 많고 그 기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센티멘트라고 그러죠. 시장에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페이컴, 마텔 아 인형 어떻게 될까 목요일은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홀시, 초코렛, 언더아머 애프터는 어펌, 핀터리스트 클라우드 플레어, 익스피디아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 보이시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억해야 될 굵직굵직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제가 중심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고용보고서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강력한 시그널 바로 이 부분 고용보고서 그래서 제가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꼭 보시고 이 영상에 제가 끝부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뉴스를 통해 이미 들으셨겠지만 미국이 후티반군 드디어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이라큰의 85곳 이상을 공습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불쑥불쑥 튕겨나오는 애플의 시리는 요즘은 공예입니다. 지나가는 상선에 대한 후티반군의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멘 내 13개 지역에 있는 기지를 타격했고요. 그러니까 후티반군의 보복 후티반군의 대변인이 이런 공격은 가자지구에 팔라스틴을 지지하는 우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끝까지 우리도 싸울 거다 라고 했는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죠. 강하게 치고 들어가자니 확전이 될 것 같고 내버려 두자니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어찌 됐든 미국이 지금 손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 홍해 쪽은 여러분 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자 여러분 이제 또 이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뉴욕 지방은행이잖아요. NYCB 거의 이틀 만에 한 50% 정도 빠졌죠. 그렇죠? 자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1월의 미국 고용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이 용납돼서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굉장히 머리 아프게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아닌 긴축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3월 인하는 당연히 물 건너갔고 연준이 앞서서 점도표에서 시사했던 올해 한 3차례 정도의 작년 11월 말에 했던 점도표죠.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글쎄 그것도 다시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분위기인데 연준 입장에서도 이 고금리를 계속 끌고 가자니 지금 이런 NICB 실리콘밸리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점점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액션을 취하기에는 아직 고용보고사 너무 강하게 나오고 이런 NICB 사태가 일종의 굉장히 그 연준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밑에 보이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전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자넷 옐런처럼 전 재무부 장관이지만 여전히 시장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인사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서머스가 미국 경제에 워낙 강한 경제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3%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조금 들여다볼까요? 자 서머스 미국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가 연준에 계속되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났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자 덕분에 중립금리가 높아지고 지출이 금리 수준에 덜 민감해졌다는 주장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지난 금요일날 밝힌 내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미국의 단기 재정 증권 금리가 평균 3% 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추정치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지난 2024년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2030년 단기 재정 증권 금리를 2.4%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과거만큼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데에는 금리에 보다 예민한 주택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내구제가 과거만큼 오래가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보다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로 그만큼 더 많은 돈이 경제의 다른 분야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미지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 돈 풀고 있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채권 쪽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1월의 고용지표 강세 때문에 공격적인 연준 인하를 기대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미국채 시장의 기대에도 도전을 받았다. 둔화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반면에 벤커버 아메리카의 금리 담당 쪽은 투자자들에게 4% 부근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3%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에 대비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인데요. 사실 아까 테슬라 육수할 때 다 녹음했었는데 왕창 날라가가지고 다시 테슬라만 녹화를 했는데 올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리스크 중의 하나가 중국발 리스크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가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중국 쪽에 지금 중국 종합지수죠. CSI가 300주가지수가 지난 금요일 장중 한때 3.4%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수치는 2019년 1월 이래로 최저치를 경신한 숫자거든요. 중국 당국이 지금 주말에 서둘러 서둘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말만 그렇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급한 불은 꺼야겠다. 준비는 아직 안 됐다. 지금 이 지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1월 한 달간만 무려 6.3%가 빠졌고요. 이거는 기록적인 6개월 연속 하락을 지금 나타나고 있답니다. 중국의 중국의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SEC 같은 곳이 미국의 중장기 자금의 추가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악의적인 공매도나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비정상적 시장 변동을 방지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부랴부랴 밝히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6조 달러 넘게 증발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지금 당국자들이 최근 1년에 단편적 조치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지표의 약세 미국과의 계속적인 무역전쟁 지정학적인 긴장 중국의 부동산 위기의 계속적인 악화 금융권에 대한 규제 단속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투자 심리를 계속 얼어붙게 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윈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윈을 그렇게 두드리게 패더니 꼴 좋다. 알리바바를 그렇게 두드려 패더니 공산국가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런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죠. 키워줬더니 덤벼가지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중국 경제가 너무 나락으로 가니까 쉽지 않은 모양새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전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나락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후폭품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굵직굵직한 거 중심으로 제가 한 5개 정도 정리해 드렸잖아요. 중국의 중국 경제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서머스 그 다음에 뉴욕 NICB 그 다음에 후티방군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보호소 이번 주도 계속 실적 발표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안전투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많은 분들이 저희 지금 사랑해 주시고 지금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또 멤버십 가입자도 많이 늘고 계시는데 우주행 멤버십에 가입하기 원하시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만 모시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딱 좋아요. 20명으로 줄였거든요. 아주 좋아요. 공부하는 학구열 분위기가 거의 뭐 고시공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금 과장해서 정말 공부하겠다는 분들만 모시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정보는 없겠다 하신 분들은 안됩니다. 지금은 저 분위기가 좀 더 가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선물 시향을 좀 보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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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